안녕하세요 싱가포르 아미르 티비 아미르입니다 저는 오늘 호치민 가는데요 테니스 치러 갑니다 호치민에서 봬요 많이 생각보다 많이 걸리네요 싱가포르에서 1시에 비행기 타서 숙소를 도착하니까 현지 시간으로 5시 20분 정도 됐어요 간단하게 진정리를 하고 오늘은 바로 테니스를 치러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버라서 바로 이렇게 배불더님입니다 제품들 제품들 안와도요? 안와도요? 안녕하세요 굉장히 많이 가진 않나요? 성황이 형은? 정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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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은? 남자 오늘 어떻게 칠 거예요? 오늘 제가 수선을 잘 볼게요 저랑 같은 조인데 오늘 저희를 봐주실 건가요? 여자밖에 없는데 당연히 봐주자 난 그런 거 몰라요 저희를 상태로 그렇게 치실 건가요? 아무것도 몰라요 저희를 상태로 이렇게 치실 건가요? 저희를 상태로 치실 건가요? 저희를 상태로 치실 건가요? 터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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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4. 5. 5. 5. 6. 8. 5. 6. 9. 9. 10. 11. 11. 12. 12. 12. 14. 14. 15. 15. 16. 17. 17. 19. 20. 20. 25. 20. 21. 22. 21. 22. 21. 23. 21. 22. 21. 지구용 손들어! 생춘자 황희입니다. 저 혼자 들어야지. 근데 저 하고 싶은 말 한마디 해볼래요? 래플더TV도 많이 써먹고 구독과 좋아요 코치민 오시면 무조건 테니스를 챌실 수 있습니다. 코치민 오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면은 제가 다 해드립니다. 예탈자는 다 해야 돼. 예탈자는 다 구독해야 돼. 다 같이 아미르티비 구독과 좋아요 아미르티비 이 장은 마지막으로 오늘 달리는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태삼호 화이팅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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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충격적인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충격적인 사진은 저도 구독자께 알려드렸는데 고모님만 배우는 구독을 알아줬습니다. 고모님은 지켜줘야지 제가 찍었어요 아니 구독하나가 제가 찍었어 구독하나가 제가 찍었어 도 pedal 잘했어 잘했어 정해주세요 out of my head, under my